우리 화분에 올봄에 심었던 피망이 그냥 식초에 계란물을 좀 줬더니 엄청 탐스럽게 익었네요. 여기도 주렁주렁 달렸어요. 여기도 주렁주렁 달려서. 그리고 여기도 익었네요. 여기도 익었어요. 이거 따서 요리에 넣어야 되겠어요. 여기도 딸때가 됐네. 여기도 퍼런게 익었고. 조그만 나무가 가지가 찌지지게 열렸네. 여기도 열렸어요. 여기도 열렸고. 여기도 열렸어. 이게 몇 개가 열린거야? 내리 내리. 엄청 열렸네. 두 나무에서. 여기도 열렸어요. 여기도. 여기도. 사방이 열렸네요. 여기도 열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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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무나무는 너무 커가지고 겨울 실내에 들어갈 때는 한 50cm 정도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